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욕기 15장에서 1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욕의 가슴 속 깊은 울음소리를 엘리바스는 가슴이 아닌 그의 머리로만 듣습니다. 욕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2차전으로 돌입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욕의 고통과 고난의 소식을 전해듣고 욕을 찾아갈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위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정죄자이자 비방자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동정어린 태도로 욕의 회계를 종용했던 엘리바스도 첫 번째 논쟁 때와는 사뭇 다르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욕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의의를 계속 주장하는 욕을 불경건한 자로 여기며 정죄합니다. 욕은 지금 울며 불며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욕의 말을 들으며 그 말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따지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바스는 인과율만을 근거로 악인과 악인의 형벌 그리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율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며 악인과 악인이 당할 형벌과 악인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욕이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참으로 한심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엘리바스의 고통의 벽돌을 한 장 더 얻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엘리바스의 길고 긴 주장을 다 듣고 난 후 엘리바스의 고통의 벽돌을 한 장 더 얻는 것일 뿐입니다. 엽의 친구들은 엽이 당한 상황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엽을 교훈하려 할 뿐 엽의 아픔이나 곤고함의 짐을 함께 지려하지 않습니다. 엽은 지금 친구들이 자신의 위로자가 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엽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은 말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엽은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합니다. 엽은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합니다. 엽의 친구들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도 더 이상 이전의 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의롭고 존경하였던 엽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저 멸시와 모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엽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불빛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엽의 이 생각이 지혜롭고 옳은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엽은 이제 친구들과의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엽은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존재는 오래 못 간다는 사실, 즉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 옳은 길을 계속 가는 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엽은 정직하다고 자청하는 자들, 스스로 죄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선다 해도 그들 중에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엽은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34일, 욕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류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부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갱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등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느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모대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걸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엽기 16장 엽기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해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엽기 17장. 나의 기운이 쇄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거라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